원래 약간 뽀한 포트인데? 옥수수 아직도 맛있는데 귀에 봐봐, 뒤에 다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 봐야 될까? 야, 너무 어른이 맛이냐, 이거는? 야, 누구 수술 먹어? 저거 바로! 쨔! 금방은 쨔! 그린트 좋아하고, 민트 초코 좋아하고, 오직 좋아하고, 너무 맛있네. 네. 완전 막, 과일 이런 거, 진짜 달달하고, 상큼하고, 새콤하고 이런 거 간 좋아요. 이거 담백하고 있어. 이래, 그렇죠. 진짜 근데 너무 맛있어.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INLE 요즘 그런식이 있잖아. 짜라라라! 한 번 더 진해 땡겨요.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까. 호떡 아이스크림. 최대한 호떡 맛이랑 흡사하게. 응.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차라리 호떡을. 어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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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